자, 안트로젠. 안트로젠이 올라왔는데, 안트로젠 이런 거는 관심이 많죠. 대부분이. 왜냐하면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신약이란 이런 부분과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에 기대감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얼마만큼의 글을 잘 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뇨병성 족부괴양 치료제 임상시험 진행. 한국에서 3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, 2상. 3상은 여기서 한 5년 걸리고 있습니다. 3상 총기간이 모집하고 이런 기간 자체가. 2상이라고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욕을 그 전부터 했을 겁니다.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방리증 치료제. 일본에서 임상이 완료됐고, 그러나 허가 신청을 받아야겠죠. 그래서 신속허가 추진을 하고 있다. 미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.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있다. 이 말이.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먹고 살 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.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 광화. 그래요. 광화하는 거 좋은 거니까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의 3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, 미 FDA 희귀의약품 지정됐으니까 주가에 대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충분히 있다. 우리는 시장이 급락해도 주가가 덜 빠진다. 이 말입니다. 당뇨병성 족보괴양. 징그럽네요. 얘네들은 이런 거 모자이크라도 좀 하고 올려놓지. usa, 역시 이거를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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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해서 30% 정도 수준 했는데 아... 절단까지 한대 참 에헤이 2020년에 끝내... 2019년 12월까지가 목표네요 지금 2019년 말이니까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주가가 이대로 꺼지지 않겠네요 지금 거의 다 뭐 2019년 12월이면 다 됐습니다 사실 1년은 금방 가거든요 미국에서 이상을 하는 것도 지금 12월 2019년도가 피크겠네요 주가가 빠진 한계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 어렵게 적혀있는데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양막 조직에 채취한 시트형 와운드 케어 제품 FDA 미승인 요게 중요한 거예요 미승인 아직까지 승인난 건 아니다 결국 매출은 아니라는 거죠 기대감이다 이 말인 기대감이다 이 말인 원래 우리가 그래요 전달을 전달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항상 뭔가 확신에 차서 쉽게 할 수 있는데 확신이 없는 것은 항상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이 말이 딱 중요하잖아요 줄 건 아니죠 미승인이다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다 그 말인 이야 이영 양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아 이것도 아프겠다 벌레들이 있네요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고 아 얘네들 근데 너무 뭐랄까요 너무 노골적으로 다 사진을 다 올려놨다 아 참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에 대한 반증을 지금 시도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거 적었던 사람은 상당히 지금 고단수예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막 들게 하잖아요 지금 미국 희귀난치성 피부질환 시장이 높은 성장성 미국에 피부질환이 많다고 하죠 이건 목표고 여기까지 보면 되죠 지금 얼마 안 된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높아지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갱성 관절염 치료제 아 줄기세포 줄기세포와도 엮인다 이거는 한 가지의 뭐랄까 곁다리에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중요한 것은 임상 3상 미국 FDA 승인 뭐 그런 것들 희귀 의약품 지정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2019년도가 피크입니다 2019년 내년에 주가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안토로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승인이 되든 안되든 그때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곡에 이런 건물이 어딨냐 주변에 얼마나 건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땡큐 좋아요 자 아멘